아이고, 이거 뭐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송어. 와, 이거 송어다. 송어? 송어, 송어. 아이고, 맛있겠다. 와, 맛있겠다. 수박 향이 난다고 하죠, 수박 향이. 아, 송어, 송어에서요? 인물에서. 나도 수박, 송어가 헷갈려. 저도 그 생각이네. 이야, 아이고. 된장찌개. 쟁조리. 어떻게 많아. 아우,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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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어머니. 어머니, 어떻게 먹을까요, 이거? 뭐부터 뭐. 아, 내가 알려줘. 학생들 여기를 봐요, 내가 이거 맛있게. 놓치는 거를 알려줄게. 공부를 누가 잘하나 한번 봐야 되겠다. 공부는 뭐 다들. 이제 그래요. 공부할 때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. 이렇게, 이렇게 담아. 네, 담아, 담아. 야, 야, 야. 일단. 이 정도로 담아, 이렇게. 이렇게 전부 담아 봐. 야, 동생을 한 번. 내가 혹시를 했는데 역시였다. 내가 동생이 다 죽겠는데. 형은. 진짜. 아니야. 동생들이. 잘 봐요. 하고 나서. 마늘을 좀 더 이렇게. 다진 마늘이죠? 마늘 넣고. 마늘 넣고. 이거 뭐예요? 참기름, 들기름. 지금 먹는. 건강식품이야, 이거. 콩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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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들깨, 들깨가루. 들깨가루, 콩가루 같이 넣네. 이렇게 이제, 이렇게 보물, 보물 해가지고. 그렇게 비벼. 콩가루 넣고. 회를 넣고 콩가루 넣고. 회무침으로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한 숟갈, 한 숟갈. 회를. 회를 같이 먹는구나. 한번 먹어볼게요, 지금. 회를 넣어야 하는 거죠? 야. 이렇게 그냥 먹는 거야. 그렇지, 그렇게 이렇게. 아이고,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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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일단 편하겠다, 먹기가. 어때요? 아이고야? 미쳤어? 미쳤어? 죽어? 그래, 넣으세요. 이게. 맛있는데. 회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. 너무 맛있나 보다. 아, 진짜 맛있다. 산 밑에. 그물 넣다가 이거. 아이고. 맛있어. 맛있어. 싸먹기도 하고. 나는 그냥 싸서 먹는 게 더 맛있어. 봤지, 이거? 야, 이게. 진짜 맛있다, 이거. 음. 이걸로요? 먹어봐. 이거는 천국에서 온 고기야. 아, 진짜요. 맛있네. 이거 천국이지 뭐. 어디가 천국이야. 진짜 맛있어. 형, 형수님 생각나시겠어요? 하하하하. 무크킥이야. 왜 키킥이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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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, 나지. 형수님하고 한번 와요. 와야 되는데, 와이프가 그렇게 좋아하는데. 그러니까. 어떻게 형수님 말을 한마디나 안 하네 이런 거 마시는 분이면서. 너무 오글거리잖니 생각을 했지만 얘기를 안 한 거지.